안녕하세요.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요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막이 있는 게 출퇴근 시간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돼요. 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제가 녹음하는 시간, 촬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원래 유튜브에 자동자막 버튼이 있죠. 그걸로 했을 경우에 그래도 좀 괜찮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막이 없이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넋두리였었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틱톡 영상 길이 10분으로 늘릴 예정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쇼폼 짧은 영상의 대표 주자가 틱톡이죠. 틱톡이 애들만 노는 거잖아. 맨날 춤추고 이런 줄 알았었다면 오산이죠. 굉장히 다양한 콜라보와 마케팅과 또 요즘엔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능해진 이유, 틱톡은 처음 나왔을 때 15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15초가 재밌다가 다음 거 보고, 다음 거 보고, 다음 거 보고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영상이었는데 15초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게 60초, 그러니까 1분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4배 늘어났던 거였죠. 그런데 현재는 최대 3분 길이의 영상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콘텐츠를 강의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10분까지 늘린다는 거죠. 자, 10분은 늘린다. 그러니까 제가 15초에서 60초로 늘어났다, 60초에서 3분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틱톡은 잠깐 잠깐 짧게 늘리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웬만하면 3배, 4배 이 정도까지 늘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10분이니까 대단합니다. 도대체 왜 10분은 늘리는 거냐? 재미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도 짧은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10분 이하의 영상들이 있거든요. 지금 일상 IT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10분 이하로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볼 때 짧게 굉장히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을 수 있는 IT 지식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틱톡이 공략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정식적인 공격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10분 영상이 되게 되면 한 가지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돼요. 지금 저희가 하는 10분짜리 영상도 사실 광고가 좀 실려있죠.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광고가 없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광고를 중간에 보거나 앞이나 뒤에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틱톡커, 틱톡을 하시는 분들도 이에 따른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기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틱톡의 정체성은 틱톡이라고 하는 시간처럼 짧게 빠르게 치고 가는 쇼폼이었었는데 이게 유튜브처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15초의 마술에서 정말 재미있는 걸 보였었던 지금 3분까지 되면서도 적응을 해서 유튜브에 보여줄 수 없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굉장히 독특함이라고 갖고 있었던 틱톡이 과연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 틱톡커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게 고민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틱톡에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보여드릴 자료들도 많고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는 틱톡이 되게 되면 10분 제 영상을 올리는 게 가능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가로용이 안 되고 세로용이 돼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걸 제가 테스트할 때에는 유튜브에도 세로로 나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건 뭐 연습을 해봐야겠지만요. 좋은 도전도 될 것 같습니다. 틱톡의 이번 승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지켜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IT 이야기는 두 가지 소식만 좀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 얘기는 독도 박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미 신청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독도버스라고 해서 NH농협은 금융권이 진행하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벌써 4달, 5달 정도 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4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이 프로젝트는 NH농협은행하고요. 핑거하고 마이 크레딧 체인 이 셋이 함께한 시험 서비스예요. 한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별로일 줄 알았었는데 NFT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에서 확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죠. 이번에 시범 서비스 클로즈 베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아신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독도버스가 운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웹버전인 줄 알았었는데 보다시피 클로즈 베타용 AOS APK 다운로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용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고 베타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마트폰 갤럭시 계열에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설치했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운받지 못했습니다. 메인폰은 아이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저도 녹음이 끝나고 나면 한번 받아볼 생각이에요. 근데 모습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도 완성도가 그래도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말 숲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쭉 내려가게 되면은 좀 더 세심한 정보가 나왔죠. A부터 H 구역까지 독도를 독도는 섬이니까요. 여기를 8구역으로 나눴다. 동도서도 4개의 구역으로 퀘스트랑 보상을 받으라는 말이 돼 있고 쭉 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NFT 도민증이죠. 이게 있어야지만 땅을 싸고 집을 지을 수 있다. 한정된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NFT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아직이요.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런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도스라는 이름의 화폐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LH 농협은행 독도 지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 한 두 달 전에 우리 도토리뱅크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시작하는 IBK 도토리은행 그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이거를 경제교육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였었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현금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겠죠. 통장에 맡기게 되면은 이자를 더 받는다라든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농협은행 독도 지점엔 정말 이 두 명의 아바타가 MPC로만 있게 될지 사람이 상주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도민권 그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처럼 사이트에 들어오니까 뭐가 나왔었냐면요. 왜냐하면 본 것처럼 클럽에 오픈했다라고 그러면서 영상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독서버스 윤호님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클로즈 베터 오픈 제가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항상 응원합니다. 어 대표님이셨나 보네요. 내용 보게 되면은요. 독서버스의 클럽에는 미흡할 예정입니다.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뭐가 아쉽냐면은 굳이 이런 부분들은 공개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솔직하다는 점이겠죠. 솔직하다는 점에서 아 그거는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솔직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미흡할 예정이다. 아 기대에 못합니다. 잦은 실패를 할 것이다. 클배를 진행을 한다.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 거 8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오픈일이 거의 다섯 달 정도 남았어요. 완성도를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 다음 달에 되겠지 싶어갖고 안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 받아가지고 해야겠네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도민권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이폰용 빨리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만 우리 도민권 NFT를 아이폰 유저분들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설치 한번 해보시죠.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자 다오를 실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다오 실행이라는 거는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독도버스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금융권들이 껴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를 가지면서 지켜보죠. 독도버스의 발전 지켜보는 것들 같이 한번 지켜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오늘 두 가지 소식만 준비를 했습니다. 틱톡 영상 길이 10분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소식과 독도버스 시범 서비스 시작이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 영상이 한 10분 정도 아직 안 나오게 나왔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틱톡에도 충분히 먹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NFT도 있고 지금 이제 강의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관련된 소식들은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길어졌는데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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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